어휴, 이 놈의 참을 왜 이렇게 쏘라지는데 잘게 잘게 쏘라 내일은 군교장으로 음식을 날라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요 하파께서도 납시고 큰 대감 마님께서도 납신다 뿐만 아니라 온종일 격구를 보시는 수많은 대감들이 계시느니라 각별이들 위해서 단단히 준비들을 해야 할게야 아이고, 그루믄입시오 이것들을 아주 단단히 족치겠습니다요 너희들도 귓구멍이 있으니까 알아들 드렸겠지? 바짝들 서줄라 이것들아 예 반난이 너 이것들 잘 감독하고 예, 난장원님 자, 자, 그 장량품들도 활발 좀 지키고 상탈이 지금 단단 좀 준비해요 이 물건은 이제 일 좀 할 줄 아나? 아휴, 그러면 입시오 뭐 하나 시켜놓으면 뚝뿍 부러집니다요 맞아 죽지 않으려면 눈치껏 살아야지 그럼 난 저쪽 창간에 좀 가봐야겠다 아휴, 예, 저 그냥 맡겨놓고 들어가세요, 언니 아휴, 언니 아휴, 언니 어째 세월에 거꾸로 자시나? 아휴, 세상에 이 얼굴 그냥 확 피어나는 것 좀 봐 살아도 열은 올리겠네 그리 보이냐? 예 안 그래도 요새 저 아래칸 막새놈이 자꾸만 집적된다만은 갓난아, 여기는 너만 믿는다 예, 언니 하하하 하하 하하 어서 들어가세요 하하하 아이고, 아이고 참 병신 육합하고 있네 대체 어떤 미친놈이 저런 얼굴을 보고 찝쩍거리겠네 찝쩍거리기를 아, 예, 월화야 네? 준비해라 너 우상이 봐야 한다며 예 어서 가봐 예 잔친날이 따로 없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야, 이거 봐 이거 봐 닭고기까지 올라왔어 이게 언제적이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나 태어나서 두 번째 맛보는 거 같구만 이거 그러니까 돼지기 전에 식갓 처먹고 돼져라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? 하하하 하하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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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olmaz 자, 자, 먹고 죽은 괸신이 내가 가지고 좋다고 자, 다들 한잔치 하자고 네 자 자 아, 아무튼 니가 격구에 처음여서 마음이 놓인다 아주 잘했다 살아나야 한다. 우린 꼭 살아야 돼. 안 그래 김준? 아 근데 왜 아까부터 말이 없어? 왜 그래? 겁이 나? 아 뭔 소릴 지껄이는 개가 겁이라니? 아까 연습할 때 봤는데 너 같은 놈 열목순 하더라. 너 헛소리 하지 마라. 안 그래 김준? 자 우리는 꼭 살아야 한다. 우린 꼭 살아야 돼. 싸우자. 이기자. 이기자. 살아남자. 살아남자. 그리고 이제는 먹자. 먹자. 으아가야 해. 으아가야 해. 으아가야 해. 핸대. 아멘 아멘